이 심재철 반부패부장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처리 과정을 놓고도 이 심재철 부장하고 밑에 검사들이 또 갈등을 빚어왔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건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추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신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신 부장이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항명 사태와 별도로 추 장관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신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제 반말로 치받았던 그 상가 자리에 사실 임 기자가 거기 있었던 거죠? 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좀 컸습니까, 그런 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어쨌든 옳뜸 그르든 검찰이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하는 걸로 유명한 조직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말씀대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 결국에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로 봐야 할 겁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은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의 후임자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난번 교체 인사 직후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진짜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이었던 심 부장이 부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니까 부하 검사들이 반발한 겁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죠. 이런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자는 거는 검찰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수사 검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어제 공개 반발을 했던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사철 수사팀 멤버였는데요. 당시에 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서 사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금 검찰 상황이니까 총장 바로 아래 한 40명 정도의 아까 말한 검사장들은 저번에 인사가 난 상황이고요. 바로 그 밑에 그러니까 어제 치받은 그 차장검사라든가 중간 간부들 인사가 또 곧 있을 예정이잖아요. 여기 관련한 얘기들도 나왔다면서요. 네, 뭐 내일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6달밖에 안 된 대검 소속 검사들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일성검사들은 바꾸지 말아달라고 법무부에 의해 의견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이런 의견이 이번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위원회가 열리면 인사가 내일 바로 나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하루 정도 있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